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14호 태풍 찬투가 제주도 및 한반도 남부에 피해를 주고 간 후 약 일주일 만에 또다시 16호 태풍 민들레가 발생했습니다. 민들레란 태풍위원회 회원 14개국이 제출한 이름 순서에 따라 정해진 이름이고 북한에서 제출한 이름입니다. 미 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는 24일 금요일 홈페이지에 TS21W는 15호 태풍 댄무, TS20W는 16호 태풍 민들레라고 표기를 하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 태풍 민들레가 한반도를 통과하는지 관심이 높아지면서 민들레의 경로가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현재 대부분의 해외 기상청들은 괌에서부터 북상하여서 일본 도쿄 부근을 크게 강타하며 지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서 일본 열도가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태풍 민들레가 1200여 명의 희생자를 낸 1958년 태풍 아이다와 같은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하며 태풍 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태풍에 대비해 물과 음식, 방제용품 등이 품절되고 있다는 소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풍 민들레가 일본으로 향하게 되었지만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 수도 있다는 걱정 하에 우리나라 역시도 모니터링을 주의깊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16호 태풍 민들레는 초속 80m의 슈퍼태풍이고 915hPa 세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만약의 경우 한국에도 간접 영향을 줄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한국 역시도 일본과 같이 대비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태풍은 슈퍼태풍이므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입니다. 가을태풍은 여름태풍보다 통상적으로 바람의 강도가 훨씬 강합니다. 따라서 창문에 신문지를 붙이거나 X자로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 등을 미리 생각해 두시고 최근에 밝혀진 실험 결과로는 창문 틀에 테이프를 붙이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16호 태풍 민들레는 9월 29일이 지나면서 동쪽으로 살짝 꺾는 모습이 예측되기도 하는 등 아직 이동 반경은 매우 크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갈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역시도 미리 태풍에 대한 대비를 잘 해서 피해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9월 25일 현재도 그 규모가 적지가 않은데 더 커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올해의 생긴 태풍 중에서 가장 큰 역대급 태풍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 기상청, 미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 미국 기상청, 유럽중기예보센터 등 대부분의 기상청들은 큰 변화가 없는 한 16호 태풍 민들레는 일본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 기준으로 보면 일본 평균 중심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67m, 시속으로는 241km를 넘으면 슈퍼태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초속 80m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정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매우 큰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이 16호 태풍 민들레가 일본에 상륙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피해가 클 것이라는 말입니다. 해상에만 있으면서 일본 도쿄를 스치듯이 지나간다면 그 피해는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16호 태풍 민들레가 북서쪽의 차가운 대륙 각국 기상청들의 공통된 예상 경로들을 살펴보면 내일 26일 일요일 오전 9시경에는 최대 풍속 초속 40m의 대형 태풍으로 세력을 한층 더 강화해서 관북서쪽 1130km 부근 해상으로 북서진하게 되며 대형 태풍급이 되면서 이 시점부터는 태풍의 이동속도가 시속 9km로 늦어집니다. 아마도 몸집이 커졌기 때문에 무게감이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27일 9시경에는 최대 풍속 49m의 초대형 초강력 태풍으로 매우 강력한 상태로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940km 부근 해상으로 일본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28일 9시경에는 최대 풍속 초속 50m 이상의 초대형급 태풍의 모습으로 오키나와 남동쪽 약 750km 부근 해상으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후에는 초속 80m까지의 슈퍼태풍으로 바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풍의 이동 경로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치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속해서 태풍의 이동 경로를 살펴봐야 하며 현재 16호 태풍 민들레는 우리나라 또는 일본까지 다다르지 못하고 동쪽으로 꺾여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Before Weboat Kom 제풍 잊은